그럼 오늘도 제주어 배워볼텐데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?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제주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초급 단계로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시다 먼저 그 우리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이 자이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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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문장에 좀 넣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? 이 충만하니까 무슨 영어 담자 아니구 야 이걸 말로 좀 만들어봐봐 야이 무슨 나신디만 해보라는 음식 이거 자이가 더 잘할건디 네 가이 말아 야이게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? 아 그러니까 좀 응용된 표현도 있을까요? 그러면 이걸 말이지 이번에는 장소를 장소 장솔 땐 이디저지 그디 그걸 여기저기 거기 이것도 말로 민들랑이 다 알아줄건디 자 이디 나도 난 저 강 어디를 치워볼 때가 나 봐서 나 안 먹어서 예? 이디 나도 강 어디 가볼 때가 허 참 그디 앞이 있지 않으니깐 그 앞이신 것도 뭐 초장면 쫙쫙 해면서 그거 자 그디 있지 않으니깐 그디게 이디 저디 그디 이게 되게 정감있고 예쁜 단어네요 알아서 알아서 근데 저는 제주말 처음 배울 때 그것도 좀 헷갈렸어요 뭐요? 기 기? 기 기 기 그거 참 그럴 수 있수다 아까 육지에 온 사람들은 경을 수 있수다 이 저 기라는 게 말이오다야 워낙 여러 가지로 서분한 경을 수 있십쇼 응 우리가 한번 해보검에 잘 들어봅쇼 저 그 윗모술 저 송혜기 지난 밤인 노래형 도망가버릴땐 그거 들어서 기? 기과? 아 기구나 이게 음 그래요 그런 뜻이오다 이게 아 그렇습니다 이걸 잘 이 자 대화할 때 이걸 잘 구분행 쓰믄 이거 참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수다 네 그 우리집이 질르는 것도 채우 질람신 뒤 놈이 집이 끌렀던 거 안다 말이코 여기서 매는 강한 부정으로 네 아닌데요 이런 뜻이오다 음 음 그럼 이게 약간 뭐라구요? 이런 느낌인가요? 응 그렇죠 그렇군요 기는 이제 약간 좀 긍정할 때 쓰기도 하고 아 기과 이런 뜻 아 아까 주로 매 이건 아니우다 나 모르구다 이런 뜻 그래 다시 잘 봐봐이 그 송혜기 돌아나본 거 인혁은 몰라놔서 매 우리집이 질르는 그 쇠도 채우 질람신 뒤 놈이 집이 끌렀던 건다 말이코 여기서 매는 강한 부정으로 네 아니요 아닌데요 이런 뜻입니다 음 그렇군요 이제 알아줘 구가 네네 아주 이해가 잘 되네요 이디 저디 그디 그리고 기 기 기 기꼬아 어 그런 게 있군요 매 매 매 매시키라 자 처음엔 더 어색하고 해도야 자꾸 썸심이 해집니다 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정도면 된 기 어떤 매 아 이제 정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어를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금방 끝났어요 아 또 끝났어 또 아 또 끝났는데 컵하게 80년 조금 조금만 부르러 난 또 아까 followed 그래서 과연 또 띠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